안녕하세요. 송정혜 전망매입니다. 오늘은 제가 자각지에 와서 이 먹방을 한번 해봅니다. 자각지에서 국패입니다. 제가 오늘 이 옷샘을 좀 지겠습니다. 밥은 맛있거든요. 작은 그릇이 아닙니다. 국은, 국은 씨라고 자, 여러분들 반찬을 좀 버리도록 할게요.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잘했어요. 제 일정에 김태영이 아맨. 참고로 ária 김치 된 고추냉이 딱 맛있어 까다로운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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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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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기다보니 비빔기 넣습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배고파 배고파 여러분들 영창업용에 알맛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